MS가 애플을 넘어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근데 그거를 올해 35만 개 이상 쓰겠다. 두 배 이상 쓰겠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독점하고 있죠. 100% 쇼티지 날 겁니다.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윤망합니다.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송하는 이 와중에서도 사실 시장은 뜨뜨미지근한데 반도체 주식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확실히 좀 2024년을 화려하게 지금 장식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에 1위에 올랐죠. 그 뒤로 애플이 오르면서 약간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한 10년 만인가요?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애플이 1등을 고수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1등을 올라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일단 대장주 그러니까 세계 1등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플이 세계 시총 1등을 처음 시작한 게 2012년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한 12년 좀 안 되는 거죠. 한 11년 정도 유지한 건데 딱 그 사이클이 모바일 혁명이었어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물론 스티브 잡스가 2008년도에 아이폰을 내놨지만 결국 이게 막 이제 사람들한테 뭔가 생활에 임팩트를 주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 했고요. 그리고 2013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원래 그 전까지 애플 이전까지 세계 시총 1등의 엑스모빌 석유 회사였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전 세계의 어떤 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게 2000년대거든요. 2001년도 WTO 가입되면서 중국이 전 세계의 원자재를 완전히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세계 경제도 되게 좋아졌죠. 골디락스 경제라고 해서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팀워크이 유리 없이 좋은 시점이었고 그때 이제 원유 가격이 많이 올라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그게 이제 엑스모빌이 거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거의 6년을 장기 집권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중국이 경제가 계속 고도화되잖아요. 자기들도 뭔가 첨단 산업을 계속 육성을 하다 보니까 산업 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13년부터 원유 수입액을 반도체 수입액이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 자체 고도화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정말 본격적인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자 이번에 그럼 뒤집어진 것은 모바일 혁명이 이제 AI 혁명으로 바통터치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애플한테 눌려 있다가 왜 이제 잘 됐냐면 모바일 혁명에서 대응을 못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혁명에서는 조연에 불과했고요. 인텔도 마찬가지죠. 근데 AI 혁명은 정말 이를 갈고 잘 준비를 해서 잘 대응한 거고 그리고 이번 AI 혁명의 주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죠. 사실 말하면. 오픈 AI 입니다. 우리 CHATJPT라는 게 재작년 11월에 나와서 정말 1년 동안 엄청나게 세상을 바꿨는데 거기에 대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고 원래는 대주주인데 대주주 아닌 대주주 같은 이상한 커버넌스 있잖아요. 오픈 AI가. 근데 참 운도 좋게도 세말트머니 해고 되면서 그게 완전히 이사회를 장악하는 계기가 됐고 그걸로 오픈 AI라는 가장 어떤 지금 핵심 기업을 소유하게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사회도 장악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뭔가 성공을 보여줬어요. 그전에는 AI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 이거는 비용만 많이 나오고 돈을 못 벌 거야 라고 했는데 MS 365 코파일럿 그게 대박을 쳤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기업들이 이거 가지고 생산성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빨리 빨리 확대해줘 라고 했는데 그전까지는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서비스를 해줬는데 최근에는 확대를 해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AI로 돈을 벌고 그리고 AI의 가장 핫한 회사를 소유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되니까 지금은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세상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회 1위를 한 게 단순히 약간 뭐 이벤트가 아니라 약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저는 구조적으로 가능하다고 봤고요. 뭐 작년에 우리 여기 출연해서 MS가 애플을 넘어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 했었고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이게 기술 발전 속도가 진짜 모바일 혁명 때보다 훨씬 빨라요. 애플도 사실 AI를 준비 안 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그런 건데 애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오스탈로피테쿠스가 나오고 하나씩 이렇게 또 어떤 비슷한 영장류들을 제압하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결국 이제 그 시리라는 것은 네안데르타르인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게 이제 대세가 될 줄 알았는데 시리라는 게 대세가 안 되고 시리보다 좋은 기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딥러닝 기반으로 트랜스포머라는 AI 기술이 메인 대세가 돼 버렸는데 시리는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LLM. 지금 우리 지금 굉장히 핫한 라지 랭기지 모델의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갈아엎어야 되는. 그러니까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애플도 이거를 늦게 변화한 게 아니에요. 와 이게 LLM으로 가는구나 라고 이걸 몰랐던 게 아닌데 이게 갈아엎기까지 또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거기에다 뭐 거의 수십조 수백조를 들였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다 갈아엎어야 되니까. 다 갈아엎어야 되죠. 매몰비용 이런 거죠. 아니면 무슨 농사 망해가지고 배출밭 갈아엎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테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일 수도 있는 거죠. 이쪽 방향이 가벼워 하면서 확 질렀는데 이게 더 좋은 게 나왔네. 또 모르죠. 지금 LLM이라는 우리 대규모 언어 모델이 메인인데 AI 이거보다 누가 더 좋은 기술을 방향을 찾아 버리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죠. 아직까지는 LLM이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LLM이 향후 뭐 10년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AI라는 기술이 그전에는 특이점을 넘지를 못했어요. 알파고라는 2016년 그때 딥러닝 기반의 바둑 프로그램이 있었죠.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고단하고 핫했는데 이거 가지고 바둑두는 거 말고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체체 PT는 AGI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줬고 이거는 확장성이 엄청 커요. AI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전까지만 해도 AI라는 것은 특수 목적 특수 기능 밖에 못하는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도구였는데 이게 굉장히 법령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기술을 방향을 열어버린 거죠. 어쨌거나 애플도 갈아엎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런 기업들도 이거 완전히 AI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지는 좀 만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하나하나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TSMC의 실적 발표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또 메타까지 뭐 이어져 가지고 뭐 금일 촬영 당일날 반도체 주식이 불을 품고 있는데 이 TSMC의 실적은 어땠나요? 일단 전 분기 대비해서 14% 매출하고 영업이 더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전년 대비해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업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내구 소비자들이 되게 안 좋잖아요. 스마트폰하고 PC하고 이런 쪽이 안 좋은데 진짜 AI가 하드캐리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가 되게 좋았죠. 이제 제시해주는 올해 가이던스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3나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있었잖아요. 애플이 저걸 3나노를 적용했는데 뭐 생각보다 별로인데? 라고 했는데 그 3나노 매출 오르는 속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것도 특히나 AI에 대한 수요 때문에 그런건데 작년 기준으로 3나노 매출 비중이 한 6% 정도 됩니다. 올해 제시한게 15% 거든요. 아마 그것도 더 넘어설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와 AI 쪽이 저렇게 수요가 좋구나 라고 보니까 엔비디아도 좋구나 그러면 AI 붐이 본격적으로 되는구나 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 CES에서도 보면 전부 온디바이스 AI 이야기였죠.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굉장히 많은 빅테크들이 여기 쪽으로 올인한다는 것을 보여줬고 우리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갤럭시 S24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도 사실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기대가 별로 안 하셨잖아요. 네 안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굉장히 스마트한게 자기네들 자체 AI 가우스만 고수하지 않고요. 이번에 이미지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리면 서칭 해주는거죠. 서클 투 서칭 그런 것도 구글 제미나이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멀티 AI를 한거죠. 굉장히 스마트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 잘했네요. 맞아요. 우리가 아 우리는 가우스만 띄울거야. 이렇게 했으면 활용도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졌을텐데 굉장히 여러 고심을 한거 같아요. 앞으로 AI 모델 중에 좋은거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디바이스에서 쓰겠다. 뭐 이런걸 보여준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메타가 뭐 AI 관련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다 라는 부분도 좀 반도체 주식에 영향을 준거 같은데 이 메타의 코멘트는 구체적으로 뭐 중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어 NVIDIA H100이라는게 지금 칩 하나당 원래 한 3만 달러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3만 달러로 못사죠. 네. 왜냐하면 주문 넣으면 거의 40주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거의 지금 한 5천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4천 5백에서 5천만원 정도 하는데요. 그 정도 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작년에 15만개를 썼고요. 그 H100이라는 칩 그러니까 서버 한개 한 대에 8개의 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를 올해 35만개 이상 쓰겠다. 두 배 이상 쓰겠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쪽은 대박이구나. 그리고 아마 엔비디아가 2분기에 내놓는 제품 라인업들이 굉장히 좋아요. H200이라는 H100에 다가오는 2분기에 말씀하시는 네. 네. 맞습니다. 조만간 2분기에 신제품들이 줄줄이 나오거든요. H200도 나오고 그리고 3나노 공정을 적용하는 B100이라는 칩이 있어요. 블랙웰이라는 칩도 있고 그리고 그레이스 호퍼라고 해서 CPU하고 GPU를 같이 제공해 주는 그런 제품들도 나오는데 거기에도 지금 HBM을 엄청 써야 됩니다. 기존에 H100 같은 경우는 80GB HBM을 쓰거든요. 근데 그 후속제품 나오는 것들은 144GB 아니면 192GB 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경쟁사인 AMD 같은 경우는 MR300X가 192GB 에요. 그러면 기존 80GB 에 비해서 2.4배 인거죠.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죠. 100% 쇼티지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빨리 이거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삼성이 초기에 아마 수요율을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할 건데 또 이게 온디바이스 AI라는게 또 서버 투자에 또 이걸 촉발시켜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서버에서 컴퓨팅 부담을 덜어서 로컬에서 다 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서버하고 로컬이 같이 돌아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아직 로컬에서 그 정도 매개변수를 의미있게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로컬에서 가동할 수 있는 어떤 컴퓨팅 파워가 매개변수가 18억개에서 많은게 한 60억개 70억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생성형 AI를 제대로 돌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무료로 쓰는 채치pt가 1750억개 파라미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로컬하고 어떤 서버 쪽에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온디바이스 AI가 뜨면 아이러니하게도 서버 투자가 더 늘어야 돼요. 그래야 서비스가 매끈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니깐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연일 경신하고 있고 그래서 한간에선 주가 차트만 보면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엔비디아의 최근 그 주가 흐름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온디바이스 AI 쪽이 그냥 어떤 생각보다 기술 발전 속도나 서비스들이 그냥 별로 했다 그러면 힘들어 했겠죠. 서버도 이제 너무 비싸니까 좀 이제 쿨다운 하겠구나 빅테크 업체들도 그런데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이 또 저렇게 되어버리면 또 저시장 잡아야 되죠. 그럼 또 배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점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선점을 하지 않으면 애플 골 났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배팅할 때 엔비디아만 하는 좋은 파트너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요. 이 칩을 대규모로 사는 메타 같은 업체들도 주가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는 이제 칩 셋 업체에서는 제일 주목할 게 사실 애플입니다. 그리고 애플하고 그리고 이제 퀄컴 퀄컴 같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같은 이제 이런 쪽 AI 관련된 서버 클라우드를 세팅할 때 같이 또 필요한 칩하고 IP를 제공해 주는 회사가 또 계속해서 좋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서버 투자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자체 설계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기존에는 엔비디아의 GPGPU라는 그 범용 칩을 쓰지만 이제 점점 더 주문형 반도체 쓸 건데 그러면 이런 설계 수요가 늘어나면 뭐 EDA 툴 항상 제가 나오면 이제 설명하는 회사 시놉시스 케이던스 그리고 IP 제공해전 렘버스 그리고 암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유망합니다. 밸류는 분명히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상반기에는 달릴 것 같은데요. 관련 업체들이 네. AMD도 최근에 상당히 잘 오르더라고요. 엔비디아가 한 5% 오르면 한 8% 오르고 약간 좀 뭐랄까 탄력이 더 좋은 것 같은데 AMD도 잘하고 있나요. 일단 이제 AMD가 칩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있었어요. 업계에서는 왜냐하면 AMD가 칩은 좋아. 싸죠. 그냥 엔비디아의 H100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쌉니다. 싸고 그리고 메모리도 많이 HBM도 많이 채택했기 때문에 좋아요. 기대할 수 있는데 과연 저 엔비디아의 CUDA라는 엔지니어 생태계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엔지니어들이 그냥 엔비디아 칩 쓰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을 AMD 칩을 쓰면 엄청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컴파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AI 모델을 만약에 하나 개발한다 그러면 100% 다 프로그래밍 하진 않잖아요. 외부에서 오픈소스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소스 가져오기 좋은 데가 CUDA에 다 쌓여있거든요. 그러면 CUDA에 쌓여있는 이 소스 코드들을 컴파일 해서 AMD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대학 교재가 그냥 한글 교재인데 한쪽은 원서 번역에 써야 되니까 굉장히 그렇잖아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내가 영어도 별로 잘 못하는데 원서 써야 된다 이러면 싫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AMD가 MI300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굉장히 컴파일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 이 칩을 쓰는 업체들이 굳이 탈 엔비디아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0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AI 어떤 기술이 굉장히 딜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MD의 어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 이런 회사들이 주요 10개 빅테크 업체들이 컨소시엄에 완전히 적극 참여하기로 했고요. AMD도 이번에는 굉장히 컴파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끈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AMD 주장이긴 한데 전환 성공률이라고 하는 거죠. 엔비디아 쿠다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전환했을 경우에 성공률이 95%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 세계에서는 95%하고 100%의 차이가 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비해서는 허들이 그래도 상당 부분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빅테크 업체들은 엔비디아나 AMD로부터 그 칩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고 또 사실 엔비디아나 AMD가 경제를 함으로 인해서 또 HBM3 같은 경우에는 또 SK하이닉스 독점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약간 이런 거에 수혜를 보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치자면 그런 SK하이닉스? 관련 밸류체인이다. 그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HBM은 전공정에 비해서 아무리 후공정이 어렵다고 해도 전공정에 비해서 얼마나 어렵겠어?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금방 따라오고 마이크론도 생산하고 이런 것들 감안하고 지금 수요 계획이 세웠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의 독점 부족은 깨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수요율이 잘 안 나오고 있고요. HBM 쪽에 그리고 이제 그러면 HBM만의 문젠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D램 낱짱을 만드는 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는 1G 그러니까 16나노 공작 기반은 D램을 가지고 HBM3를 만들고 그리고 DDR5 같은 칩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14나노 1A 하고 1B 1B는 12나노 이런 식으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율이 빨리 올라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삼성 쪽에서 수요율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D램 낱짱도 잘 안되고 이거를 또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구멍으로 연결하는 것도 잘 못하고 와 이게 그러면 수요율은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 쪽에 더 선투자를 해주고 그런 쪽에 더 많은 밸류체인들이 쇠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미반업체가 다시 저정받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이유가 와 그중에 하나가 병목이 또 본딩 TC본딩이라는 저게 독점이 될 줄 몰랐는데 독점이 됐구나. 왜냐면 일본의 싱가와나 도레이나 네덜란드 ASMPT나 뭐 이런 회사들이 특히나 국내에 세메스 같은 업체들도 TC본딩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만들어 보니까 안나오는 거죠. 약간 얕자고 보다가 잘 안된 키스가 맞네요. 그게 맞고 원래 본딩을 되게 잘하는 업체들이니까 잘하겠거니 했는데 단층 주택 만드는 거랑 아파트 만드는 기술이 달랐던 거죠. 8층짜리 만들어서 붙이는 게 생각보다 다른 거죠. 기존에 칩 2개를 붙이는 거고 8개 층을 붙이는 게 이게 기술이 굉장히 다른 거였구나. 그래서 의외로 지금 한미반도체가 그런 쪽으로 독점 부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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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